KEMDO KEMBA 스타트!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KEMDO KEMBA 스토리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! 어이 할아버지가 나에게 들어서 기가먹어 저기요 이것좀 봐보세요 이것좀 어 도끼 도끼! 이 시간에 잘 싸가지고 발차기! 오호 쉣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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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쟤 빨라 쟤 빨라 움직이게 빨라 탈차기 아이씨 이거 엔지 진짜 힘드네 일단 엑스박스 패드여서 피해 피해 오 보빙 오 야 아저씨가 제법 오 댐프실현을 좀 하는구만 아호 조작시스템이 그래서 차라리 패드로 하는게 낫다 패드로 했습니다 패드도 힘드네요 오 진짜 불편해 굽샤 답답해하지마세요 답답해하지마세요 끌어라! 아 이걸로 이걸로 깰수있는거 맞지나 엔딩 오오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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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발차기도 한번 때릴거면 등을 때려라 내 가슴은 칠 수 없다 이번엔 못박이잖아 조준하고 치료는 템을 열어서 해야되는건가 어허 좋아 오 새끼들아 뭐 가서 일러라 레온이 왔다고 잠시만요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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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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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례하겠습니다 저 좀 그만 집착하세요 내가 죽 생긴건 나도 알아요 희태의 머리들아 정유톱은 아니지 사다리 사다리 어어 어 이런 죄송하지만 총 바꾸는거 아는사람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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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뭐하시는거야 지금 뭐 뭐 뭐 뭐지마 귀엽다 저기저기저기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뭐죠 다 지졌다 야 아 왔어 모두 다 한번 아 샤크아 너무 좋은데 얜 언제 죽어 좀 죽어 바져라 샤크아보다 센드 발차기 레온이 발차기를 맞아서 일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역시나 아 아 나이스 아 할렐루야 아 주님이 날 살려주셨어 주님 이 새끼들 교회에 다 묶어서 불로 좀 짖어주세요 아 사이비 신규 사이비 종교야?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 레오는 발차기가 그냥 쿨타임이 없었으면 이 게임을 벌써 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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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달린다 3번밖에 모르는데 도망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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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기 뭐야 오륙 아는 사람 우리 네이버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 나이스 쌉고수 여긴가? 뭐야 얘 흥 여기서 솥박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? 머리에 날 머리에 날 털이 수염에 닿았대 턱에 닿았대 놀아 죽는가 보지 라이플이 너무 땡겨요 가방을 사야되나? 가방 좀 가방 좀 키워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부하에요 이미 나한테 기생 기생충 넣었잖아요 저에요 저 레온 당신의 당신이 충실한 부하입니다 제 눈동자를 보세요 우리 이타치 종조 어 어 무치야 맞아요 신데레라니까 신데레라니까 저사람 계속 살려줘 나왔으면 이제 바로 그냥 현실이었으면 이제 촌장님 만난자 맞아 바로 아빠 아빠 저에요 아빠랑 같은 피를 이은 아빠 아들 좀 바로 똥꼽 빨아서 어쩌겠냐 살기 위해선 모두 하하하하하하 오 멋있어 아 잠시만 야 이거 한방에 그냥 와 처음 죽었어 아 돌에 죽은거 아니 그거는 버튼 액션 버튼 액션 몰랐던건 봐줘야지 느려 오 크리티컬인가 이게 아 이거 갑자기 갑자기 이거 강력조절 잘하는 친구네 이거 멋있어 프리지 싹 고수 까비까비까비 봐준다 내가 이제 이거 보스전이라고요? 여기서 게임을 끄는건 어때요 여러분 아 이거 내가 저장차 안하는데 남자의 자존심이 상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니까 해줄게요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설마 마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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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중전 여러분 오늘 아침은 회에요 멀척이야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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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믿음을 따 어머니임 와 사람은 역시 죽기 직전이 되면 초월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방금 수영소비씨 왔으니까 여러분들 미쳤어요 뭐라 제발 어제 죽냐 제발 죽어라 하하하하 죽였다 나 캐피였어 죽어라 죽어라 악마가 제발요 제발요 아야 으아하하 하하하 어 어 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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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다리는 내려치지 말고 밧줄만 앗줄만 땡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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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똥 뭐야 쟤랑 싸우라고? 내가 졌다 나의 패배를 인정하지 어휴 어휴 어 멋있어 레온 내 주먹을 피한 남자 네가 처음이야 야 야 저게 저렇게 빨리 눌려? 야 뭐 0.5초 보였어 어 나 아직 살아있었어 바퀴벌레 같은 레온 바퀴레온 와 이거 너무 빠른거 아니냐 진짜 나 죽었다 야 무슨 내가 볼링북 핀이냐 아잇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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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몰라 1번 뭐든 있겠지 달리는게 1번이겠지 타서 3번 3번 내가 안은겨 내가 안은겨 나이스 나이스 3번 야 지웠나 아하 야 이발하면 안돼 어 살아날 뻔했다 다행이다 음성인식 게임이었으면 살아났을거야 역시 게임은 뭔가 알아야 돼 정보만 알면 진짜 쉬운데 보스들이 원래 정보를 몰라서 어려운게 보스전인거 같아요 게임들 그치 않아요? 우리가 연애를 못하는 것도 정보가 없어서요 아하 궁극 게임같아 이거 궁극 게임이지 아 이거 궁극 게임이지 에쉴리 애슐리! 오케이 갈게 나 진짜 간다 오케이 너가 가라면 아주 땡큐지 아 너무 붙어있는데 이거? 봐봐봐봐 나 좋아하는거 아니야? 가슴으로 은근슬쩍 어필하는데 가슴대 너무 적극적이야 나랑 거래를 하자 이 여자를 돌려줄테니 나를 집으로 보내줘 일로와 어휴 나이스 방패 어휴 팬티 이 게임을 하기 정말 잘한거같습니다 나 달렸는데? 뭘 쏘라고? 애슐리야? 일단 간다 저거 무시하면 안되는거였니? 제가 잘못한건가요 여러분들 어휴 와 신났어 때릴거면 우리 애슐리를 때리세요 전 쟤가 없다고요 내려와 내려와 뛰어와 뭐가 무서워 어휴 설마 어 저 애슐리 진짜 어 암슐리 진짜 야미라도 때려봐 달려가서 와 저와중에 수염 안타는게 신기하다 저 사장님 저거랑 싸우라구요? 나 기 큰건 부럽다 어 쟤 약점 남자들 허리가 약점 오케이 논리적이다 어휴 이거 허리 약점 맞니? 아니 왜이리 허리가 데미지 안들어가는거같지? 말이 무섭게 들어가네 안되에 아하하 욕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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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었다고? 와 실화냐 나이스 죽어라 턱에 머리나는 사람아 이 탈모새끼 제 의안을 얻었습니다 이게 내가 마실 거를 냉장고가 귀찮아서 안 마시고 있었거든 드디어 좀 살 것 같다 패드가 빠지면서 게임이 멈췄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기 어디야 어디야 여기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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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열라 아 너무 짜증나 아이 제발 제발로 아이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여러분 패드에요 패드 아아 아 저 씹어먹어도 못할 몸 열어 열어 안녕하십니까 미안 미안 어 일어나 어 일어나 어 제발 이제 그냥 피력 보내줘요 오호호호호호호 어 부도저 부도저 야 너 처음으로 멋있어 보인다 어허 어허 와우 액슐리 지나가요 받아라 레오네 갈새끼 트라이드 오케이 아하 뭐야 저거 없게 하네요 야 나 자신없다 아아 패드웨이힣 자신없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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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운전매너 야 미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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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 타임 한잔 지렸다 아아 아아 미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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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진국 어디있어요? 암튼 됐네 아니 이러면 다축갑보스라 한사람 나와 다축갑보스라 한사람 나와요 에이닷! 에이닷! 저건 또 뭐야 얘는 존나 두고 왜 항상 칼이 들까? 저럴려고 하는거구나 딱 봐도 저 구랄이네 와 뭐야 오 오 하나님 났나요? 레온이 났나요? 우리 약점인가? 받아라! 고마워 이것도 약점 보고 쏴야돼요? 그냥 쏴도 돼 이거? 받아라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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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슐리 빨리 팬티 먹고 나야 빤쓰럿 빤쓰럿 튀어야 돼 오오 멋있어 나만 믿어 내가 카트라이저 인생 10년이야 아직 초록장갑이거든 카트라이더는 박는게 재미 아니냐 퀴즈 얼마나 좋아 이야 탈출 펴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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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작사가 일부러 떨궜다 저거 그래 저것 밖에 안했다니까 레오언 죽을때도 살려달때 레오언 파이온에서 기쁠때도 플레이온 아 팔도 안나왔는데 9도 안나왔는데 아 여러분들 레지던트 깨블 2 끝났습니다 자 툴의 4 아 툴의 중독이 넘네 재밌게 보시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2H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바이온하드 4 녹화 종료하도록 하지요 후바! 여러분 요거 이제 또 있어요? 헤헤 땡큐 자 안뇽 뱅 맨 네 엔 맨 네 이렇게 꽤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